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바로 포인트 룩 아웃 어 뭐 뭐 특별하지 어 아 protein 오 아 으 잔턴드 답장 아... 그래? 아... 윗나 한 잔을 자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하지만 이 날에는 배가 안 좋지 않습니다. 많은 카드들이 해 놓고 많은 크리티가 찾고 싶어 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런데 안면은 자세한 시간은 기분이 좋지요. 우리는 욕괴한 할 수 있는 배로에 Knights 오직의 여행자인 아... 자 가자 순간 이동 순간 승객용 가리침대 포인트 루가드로 이동한다 자 언덕에는 뭔가 이상한 큰 애가 보이고 자 회전 아 저거 저것도 보이고 내가 정말 사고싶었던거 누군가 바닥에 떠있고 지금 버그에요 야 저기에서 연기나는 예 지금 저택이 보이고 있구요 생긴게 간사하게 생겼어요 그쵸? 눈도 그렇고 눈매도 그렇고 인매도 그렇고 자 100% 일단 여기가 내 거시기가 될 때에요 딱 상자 하나 사용할 수 있어요 상자 하나 이 상자에 내가 모든 물품을 넣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를 주요 그 지점으로 사용하겠지 햄트레니AM 어서 오세요 일단 여기 왔으면 어 어.. 내가 지금 레벨이 낮은 편이 아니라 여기에 숨은 뭐야? 그.. 유니크.. 영유소총 얻는 쾌가 있는데 일단 가게부터 밝혀놓죠 아니요 뭐.. 솔직히 이게 사양이 딸일이 별로 없을텐데 헤이 페데이 페네이더 얘가 주로 이제 거래를 할 상점중 하나에요 마댐파나다의 집은 총 두개가 있죠 모든 것들을 여행을 필요하면 저는 여기가 필요합니다 부엌, 스팀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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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팩 어.. 자.. 수리 얘가.. 수리 5밖에 안되네? 자 일단 타냐 사사구경 탕 사시빨 스팀팩 가격도 나쁘지 아.. 가격은 똑같구나 야.. 48 일단 308 구경탄도 좀 사구요 나중을 위해서 오미리탄 됐고 오영된 물음 팔자 아.. 됐어요 자 일단 밝혀놓구요 여기 자 첫 컬스 장소를 향해서 가보죠 여기에 오자마자 연기나는 곳을 말했다면 예.. 그쪽으로 가란 소리야 예.. 연기나니까 연기쪽으로 가보래 거기에 보물이 붙여있을거래 가봐야지 뭐 그러면 멀긴 멀다 멀긴 멀다 복붕 어 뭐야 오U 뭐야 뭐야 청소부 플래시밍트 하면서 한 대쌌는데 핑통이 야 왜 gettin소 advocates 여기는 방어력 좋은 옷을 입고 올 필요가 없어요 쌍굴 밀죠 매력을 2 올려주죠 힘을 2 올려주고요 가격이 일단 좋아 가격이 50이에요 사이코 쌍발 역총 이게 데미지가 꽤나가죠 일단 무게 하나씩은 다 가져갈 거예요 하나씩 이스트도 일단 총 몇개 필요하니까 가져가고요 퐁 자 이쪽인데 지금 여긴 정원 같고요 가든 자 야생 펑가 이 펑가 펑가 헬모가 얼마나 감사 베리베리 땡큐한 음식인지 아시나요? 보여드릴까요? 감사 베리베리 땡큐 음식이에요 펑가펑가 펑가 펑가 방사능을 줄여주고 체력을 높여주죠 방사능을 늘려주는게 아니라 방사능을 줄여주고 체력을 높여줘요 굉장히 감사 감사한 음식이죠 아마 펑가가 플라우3에서는 가장 감사 음식일걸 베이컨 뭐야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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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서바이벌 스킬이 없으면 3에서는 게다가 이거 쓴다고 해도 지금 리밸런스를 깔아서 이 방사능때문에 못써 뭐라고 하는거야? 뭐..뭐라고 시부렁거리는거지? 뭐라고..뭐라고 시부렁시부렁거리는데요? 자기좀 도와달래 근데 도와달라는 2가..맘에 안들어요 저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거시기야? 가가지고 좀 교육좀 시켜줘야겠구만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데 열심히 싸우라고 해요 남부재리만 보면 돼 뭐 먹을것만 찾아보고 남부연방 소리를 10이나 올려주네? 그렇구나 뭐 지금..어? 설득으로 올려주는 복장이구나 유니온 유니온 슬..스..뭐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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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팩은 잠만 혈액팩 좀 이걸로 해놓을까 가게에 하나씩 하나씩 먹을게 가면서 혈액팩은 방사항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음식 대신으로 쓸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열차 필요하고 다 뒤적뒤적 해야죠 낚싯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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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은 어따쓰는거지 뭐라고뭐라고 혼자 쭈얼거리는데 혼자 쭈얼거리는데 저기로 가는데 어 굉장히 뭔가 많아요 어? 턴과 배향기라 저걸로 뭐 뭐 뭐가 이렇게 많지? 이자식 무기로 아주 그냥 집안을 도배해놨는데 어 가져가다 팔죠 가져가다 팔면 되죠 뭐 아 이자식 봐라 예 장난이 아니에요 앉아서 무기만 모아놨나봐 스팀팩 혈액팩 야 미니건 야 미니건 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소음기총 아 서브머신건을 고쳐서 팔고 이거 고쳐서 팔고 또 고칠거 없지 어 깜짝이야 또 왔어 또 왔어 내 무표정하게 가는데 표정에 무표정에 어 얘 얘의 표정은 어 앞에 적이 있는데 어 나의 생각은 참 무념무상하고 생각은 별로 없고 달리긴 가야겠고 표정이야 아 뭔가 해탈한 표정이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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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이야 빨리 죽얘아 아 왜 이리야 와가지고 한 대 때리려고 그래 아이 지금해서야 이제 감정표현을 하는데 아이씨 자 예에 에너지가 장난아니에요 어 어? 오호! 치명타! 한방 더! 야아 치명타! 너 죽으려고 한다 근데? 에너지가 별로 없다 프레, 프레키야? 프레키야? 이름은 프레키야 이제 뭐라 뭐라고 혼자 또 뭐라고 하는데? 혼자 뭐라고 했는데 또 못들었어 방사능이 10밖에 안되네 10명 굉장히 작은거죠? 작은게는 아니지? 넌 뭔데 나한테 야 넌 뭔데 나한테 이것저것 이거이라 저거이라 아 젠 쟤 뭐하는 놈인데 나한테 이거이라 저거이라지? 아이 맘에 안되게? 저시, 저시가 뭐하는 놈이지? 내가 지금 저장하면서 자동저장을 없앤거같아가지고 아이씨 맘에 안들긴 하지마 예 게임을 시키는데 어쩔수있나요? 예, 어쩔수있어요 쟤 죽이고 여기 깽판 치고 그냥 나가면 돼 DLC 안해버리면 돼 아이, 얘 글쌍 얘 이제 왔는데 쟤가 맘에 안드는거야 그래서 혼자서 막 짓거리네 아이씨 너 맘에 안든다 하면서 쟤를 죽여 그리고 여기서 깽판을 쳐 막 얘도 죽이고 막 다 죽이고 다, 다 터뜨려 그리고 가 그냥 전 맵을 돌면서 깽판을 치는거야 그리고 이제 아이, 뒤에씨 별거 아니구만 하고 이제 가는거죠 그래도 되죠 깽판, 깽판 치면 끝이구만 아이씨 그렇게 됬어요 귀찮는거야 누군 있는거 같은데 저기 아跟你 천장에서 떨어지세요 아이 어黨만 뭐 있나 That system on 아휴 설정 기 constraint 표정을 엄청 찢어가죠 또 야 근데 에너지가 안달아 애들이 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이렇게 많이 먹냐면 이게 다 차는게 중복이 되거든요 지금 빨리 많이 먹어둬야돼 중복되게 그리고 무기를 아아 지뢰를 쏴야되나 일단 다트건으로 다리 다리 없애고요 느릿느릿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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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순간에 다트건 이 쟤네들을 이게 전략이 중요 이래서 만들어 싸운다고 이기는게 아니에요 흠 근데 좀 오버 오버하게 먹음감이 없지않아 있긴 있다 좀 오버하게 약물을 먹음감이 없지않아 있긴 있어요 지금 지금 AP가 바닥에 있었는데 도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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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터랑 핵분할 건전지가 들어가 그리고 또 뭐하나 뭐 들어갔는데 그건 기억이 안나고? 세제였나? 뭔가 들어가서 근데? 자 AP가 점점 차고 있어요 자아 은신이에요 은신 이야 정말 안단다 한방 두방 한방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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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아휴 모총이 무서운 점이지 이게 바로 모총이 무서운 점이에요 그로우.. 저걸 뭐라고 하지? 해픈을 건너지 그로우데스크? 징그러워 징그러운걸 뭐라고 하죠? 고스턴다고 고스스럽다나? 살아있었네 어서오세요 살아있네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개그였죠? ㅋ 재미없는 개그였다는건 이거 아 고어 고어 이거 프라우3의 포인트 로그아웃 초반 부분이에요 어 뉴베가스는 어 제 유튜브에 보시면 뉴베가스는 이미 해서 올렸죠 전 DLC 전 서브 퀘스트 웬만한거 싹 다 깬거 근데 확실히 프라우3가 예 길이는 더 긴거 같애 네 아 뉴베가스에서 뉴베가스에서는 그 에너지 목이 쓸거 아니면 예 핵분정형을 권장진 필요없고 전동체도 어디 들어갈도 없는거 없지않나 힛 필요없어요 버려요 아 뭐 안쩌 같애 여기 쓰디에서는 예 splend다고 쓰디에서는 스크벨디스러운 상단은 스크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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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벨 weren't 예 그죠 이게 여기 레벨 낮을 때 오잖아요 레벨 낮을 때 오면 정말 예 속된 말로 X 고생합니다 XX 고생해요 XXX 고생하고요 참 거시기하죠 하지만 내가 지금 뭐 AP가 거의 240에 기본이 Z 먹으면 뭐 200 뭐 해라 사이코아즈 먹어가지고 지금 남아돌지 어 얘 총 들어왔네 오 치명타 의심이 한 번 더 사냥용 총이라 무섭진 않는데 쌍발 쌍발 그 거시기 들고 쓰면 무섭진 알아요 VATS 모드에서 여러 번 쓰는거 이거 여러 번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누르면 돼요 소리로 알려주는 친절한 게임방송 연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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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어도 되죠 연발총 아니에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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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기관총 증기기관총 아 증기 라이플 레일웨이 라이플 개모쏘 총 뉴런사는 똑같지 않나요 어 아 나왔네요 레버 장전식 장전식 소총 이게 바로 역류소총 생긴건 거시기와 똑같이 생겨가지고 타는 거시기 한걸 쓰죠 참 괜찮은 괜찮은 총이에요 아 섹시한 잠옷이랑 야한 잠옷이랑 섹시한 잠옷은 빨간색이고 야한 잠옷은 호피문인가 아마 그랬던거 같은데 무늬가 무늬가 좀 틀린거 이스트 그만 그만 먹어도 될거 같은데 자 어 레버 장전식 소총을 고치구요 이거를 이제 이걸로 바꾸고 이거에요 자 이게 파워가 어떻게 되냐 60이에요 데미지가 링컨 리피터 75죠 60이에요 대신 10미리탄 써요 하지만 무게가 더 높구요 AP를 많이 먹어요 이게 AP를 많이 먹거든 아휴 아휴 잠깐만 이거 이거 여기 부서트리기 전에 뭐 먹어야 되는거 아니었나 아 잠깐만 나 지금 개 잘못한거 같애 아이 나 나 너무 나 너무 일찍 그거 한거같은데 나 이거 뭐 먹을거 있었던거같은데 아이씨 에이씨 몰라 에이씨 에이씨 잠이나 자 아잠도 못자는구나 에이씨 에이씨 결국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개뿔 얻은건 상처뿐이로 쓴거는 총할 뿐이니 동쪽 날개와 연결이 되어있을지도 모른다고 또 제가 또 뭐라고 하는데 지 따라오라는거 아냐 제가 AP를 얼마나 먹나봐요 이게 AP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발 쓸 수 있죠 하지만 이 링커는 아홉 발 쓸 수 있죠 하지만 개무소총은 아니 개무소총이 아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아아 이것도 아홉 발이네 아까 열 발 아니었나 나 못들은 다쳤었나 관련된 발을 유홍하드 ster. face 야 수류탄 없냐? 오오오오오 쌍말 총이지? 와 저 총이 정말 무서워요 저 총이 장난아니검소 야 어어어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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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뺏어 머리 뺏어 Kell mein 덕분 어 어? 죽었나봐 이제 제가 좀.. 어 쌍발 입청 이게 데미지가 장난 아니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빨리 고쳐보자 자 124.. 124 밖에 안되네 왜 저거밖에 안되지? 데미지가 장난 아니라고 말했는데 공포의 산탄총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나잖아 이건데 어 이거 한발씩 안나가 두발씩 나가요 이거 두발씩 나가요 그냥 한번씩 와야돼 그래서 예 쓰기가 개떡같애요 총있네 가져다가 수리해가지고 팔아야지 아 정말 뉴베이 정말 어.. 부러운 퍽이 있다면 그냥 그.. 핏보이 라이트를 켜도 은신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퍽이 저의 제일 절실하다 진짜 그 퍽이 저의 절실을 이제 쟤 지금 모는데 난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혈액팩을 좀 벗고요 이.. 이 쪽으로 돌아서 오나? 여기 오는게도 있나? 여기 없는데? 없는데? 저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집주인이 밑에 있는 놈들 불어먹을 줄은 알지 손님 불어먹을 줄은 알지 대접할 줄 모르고 집수리 할 줄 모르고 쓰지 말 줄 알았지 무기만 모아놓기나 하고 에잉 정신상태 글러먹었어 글러먹었어 뭐가 자꾸 걸리냐 어우 이거 뭐하는데야? 이거 와인 저장고네? 오우 여기 이게 좀 잘사는 저택인가 봐 저택이 크긴 컸지 오우 아야 아프지 저기 쌍말력 손 갖고 있어요 게다가 에너지도 겁나게 많아 치명타 따라 제가 계속 치명타 좀 많이 좀 따라 아 큰일났다 오케이 야 옆에 있는 애들도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아잇지 아 아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지금 큰일났다 지금 웃을때가 아냐 제 제 제 얼굴이 웃기다고 해서 보면서 웃을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아 밭 시스템 아 밭 시스템 아 밭 시스템 밭 시스템 액티베 롤럼르롤르르르륵 롤르르르르 하유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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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달려오긴 해야되 흑흑흑흑 아휴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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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달려오긴 해야겠는데 예 다트건이 정말 좋죠 다트건이 없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아휴 까지 뭐 옷은 되게 많네 병뚜껑 여기는 절대 한 번씩 겁나게 많이 주네 한 번에 빵 막 이렇게 대박 많이 주는군요 빵 하고 야 와인 셀러가 와인 정말 많다 여기 와인이 와인이 이게 매력 높여주지 않나 매력 매력이 이 높여주지 가져가면은 설득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네요 왜 이 높여줄까 이제 와인 먹는 사람은 아이고 좀 그 뭐야 뭐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유 간지럽다 밭시스템이 압티베이티넨 저ál! 호호호 너희들도 다트거 맛을 좀 봐라 자 도망가 바트 시스템 액티베터 바트 시스템 액티베터 어 느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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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정말 다트건이 한몫을 하는군요 야 다트건 없었으면 살짝 솔직히 좀 고생했겠다 여기서 정해졌군요 네 포인트 로그아둘때 다트건은 필수 물품이라는거 정말 다트건 하나의 유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전투를 굉장히 쉽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자 혈팩좀 벗고 곡은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fact 야어 자 다트 다시 지금 오고 있어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참이씨 미치겠다 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으아 요 어디야 아아 다행이네 여기 운려 아 다행이네 씨스 도망칠 때가 어디야 도망칠 때가 어디야 도망칠 때가 어디야 도망칠 때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이쪽이야 이쪽으로 도망쳐야 돼 잠만 너네 이거 맛좀 볼래? 이거 굉장히 맛있거든 한대 맞으면 절대 의지 못할 맛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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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오 뭐야 도망가요 도망갈 곳 찾자야 돼 벽 뚜껑 지뢰로 자 애들을 환영시켜주고요 이거 두개면 예 다 죽을거에요 안죽었네 자 AP를 좀 채우고 채우고 천천히 오고 있을까요 천천히 오고 오오오오오오온다온다온다온다 이 자식때문에 준건데 아까부터 야 인마 애들이 파워가 겁나게씨 상향용 총을 쑤는데 쟤네들이 쏘는거는 무슨 라이플이야 32기 구경 탄환이 아니라 쟤들이 쏠때는 마 380 구경 탄환을 우겨넣어가지고 쏘나봐 됐나? 으음 여긴 뭘거 있는덴데 어? 엄력 방사능 때문에 하아 하아 정말 루카콜라는 뭐야 이거 잠깐만 뭐 이러고 밖에 열기가 있으면서 왜 안 열기가 안되냐 고장났네 이거 먹을거 정말 없다 아 여기 뭘거 있구나 아 여기 뭘거 있구나 모아놓고 다른건 신경 안쓰고 살고있는거 같애 나는 위스키도 먹어봤고 진짜로 위스키 먹어봤고 와인 먹어봤고 맥주 먹어봤고 스카치는 안먹어본거 같애 스카치는 스카치는 어떤 맛이려나 똑같이 술 맛이려나 똑같이 술 맛이려나 위스키 먹어보고 어 저거 뭐 저거 뭐 술을 먹어봐도 와인 먹어봐도 똑같이 술 맛이더라구요 살짝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고 뭐 그거 사이인데 똑같은 술 맛인데 스카치도 그냥 똑같은 술 맛이려나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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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트 아 나 문샷이 어디서 들어갔는지 알겠다 나 그거 그 그 아메리칸 나이트맨 아 뭐야 뭐야 그게 아닌데 그쵸 앨런웨이크 할 때 문샤인 그 할아버지 할머 할아버지 그 라켓롤 형제 그 아스가르드 뭐 그 그 어쩌고 하는 그 그 농장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증류주 뽑아낸게 문샤인이었던거 같은데 흠 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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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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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가 틀려가지고 원래 미국은 술단속이 되게 심할거에요 거기는 주류 허가내증 허가내는것도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일단 둘째로 어 와라 에피가 좀 차고 오케이 아 그게 그 난 내가 술을 안좋아 그렇게 막 술 자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모르겠는데 전 술자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술을 먹는거보다 저기도 지금 그 이걸 지금 쏘다가 어이 뭐야 갑자기 총알 지뢰 지뢰 지뢰를 좀 얻었어요 지뢰를 좀 깔아놔야 지뢰를 좀 깔아놔야 근데 지뢰를 깔아놔도 애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나오는데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거든요 여기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막걸리같은건가 크흠 막걸리랑 비슷한건가 크흠 막걸리랑 비슷한건가 역당 약갈ognom 빠뀙은 Settings 음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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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gesch Anat- hat- system activated hat- system activated Anat- hat- system off Anat- hat- system activated 옆을 보는 시청자 야 야 Anat- hat- system off ixon- OH OK Anat- hat- system off あ- 韓 likely officer dash eso article Rick 죽어라 임마 어? 계산을? 이야.. 쟤 겁나게 막고있어요 저 도끼샷 한방에 거의 나는 피 반땅 나는데 쟤도 죽으려고 하네 죽나? 죽는건가? 죽을건가? 데스몬드의 의식 잃었대 의식만 잃었대 의식만 늙진않냐 지스.. 어? 데스몬드의 픽을 다시 찼어 딥 시스템이 액티베드 아이씨 뭐 난 그냥 예 가만히 있자 야.. 마을 아다 온라인, 첫번째 또 오른쪽이야? 아 야 야 너 왜 내가 내 있을 자리에 네가 돈가? 야 야 알아서 싸우겠지 AP가나 차우고 있잖아 근데 그게 난 달달한 술을 좋아해서 카테일 같은거 머루주 아시나요 머루주? 머루주가 되게 달거든요 되게 달아서 머루주가 되게 맛있더라 얘네가 술 먹어본 것 중에서 머루주가 제일 맛있긴 하더라구요 맛, 맛으로만 따지네 어어 야 너 왜 왜 나한테 올라고 그래 너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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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따 가슴에다가 샷건을 다섯 방을 맞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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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맛있더라구 맛있는걸로만 따지네 어우 뭐야 애를 또 왔어 이번엔 미미 건들었어 아니 야 원주민주제 미미 건들었는데 확실히 딸기도 산딸기가 되게 맛있고 조그만해도 당도가 너무 엄청 높아가지고 산딸기 정말 맛있거든 키우는거보다 그 산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라는 음식 딱 먹거리 과일들이 정말 맛있어 먹을게 별로 없긴하지 조그만해서 배달 구성 배달 구성 배달 구성 먹거리 먹거리 배달 유해zess 물거리 버전 배달 구성 배달 구성 배달 구성 배달 구성 배달 구성 비키 요거 프로 shell 반납달 구성 밭 시스템 액티베드 밭 시스템 오프 밭 시스템 액티베드 밭 시스템 오프 밭 시스템 액티베드 밭 시스템 액티베드 밭 시스템 오프 밭 시스템 오프 밭 시스템 오프 밭 시스템 오프 그건 그건 모르겠네 밭 시스템 오프 밭 시스템 오프 밭 시스템 오프 아 그 예전에 학교 뒤에 있던 그...그게...그게 뽕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학교 뒤에 있던 나무가 하나 있는데 큰 나무가 되게 큰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계절이었는지 기억도 안나는데 까맣게 있거든요 그 열매가 아 그 조그만한 버치처럼 앵도같이 생긴 조그만한건데 복붙자처럼 알갱이 있는게 아니라 앵...그 앵도같이 이렇게 열어요 앵...그거 앵...그거 앵...그런데 그게 오...미니가 깜짝색으로 익으면 그게 되게 맛있거든요 아 벗지 아 벗지구나 벗지 맞아요 벗나무 많다 벗지 벗지 그거네 그거네 맞아 그것도 굉장히 많이...뭐 이거 왜이러냐 그리고 화단에...화단에 꿀꽃 있죠 꿀꽃 그 빨간색으로 되가지고 그...그 꿀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쭉쭉 빨아먹으면 맛있는거 흫흫흫 그것도 많이 먹었고 아 사루비아라고 하나 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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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빼어난 수비수 가만히 서있을때 추가 피해를 입혀 방어하는데서 유리합니다 퍽 하나 좋네요 네이디나의 네이디를 본적있나? 그거네 그거네 음... 보긴했는데 서로... 통성망을 못했나보네 흫 흫 이제 기다려주세요 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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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흫 잠시만요 아멘